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소개를 하자면 불유인 얘기예요 소재가 결혼한지 3년 된 부부가 있는데 둘들 외도를 하는 거예요 여주는 원래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봉제 인형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거 근데 그게 영국에서부터 잘 팔려서 개인 전시도 하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지는 사람이고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 특별한 일 없으면 제 시간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여자가 요리도 잘해서 퇴근할 때마다 막 저녁 차를 놓고 겉보기에는 되게 잘 사는 부부 같거든요 근데 좀 둘 사이가 이상해요 왜 일단 저녁 식사가 딱 끝나자마자 남자가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자기 전까지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그냥 혼자 거실에서 봉제 인형 만들다가 문자로 남자한테 차 마실래요? 라고 물으면 남자가 네! 하면 차랑 과자 들고 방에 갖다 주고 또 거실이랑 방에서 각자 할 일 하고 약간 억지로 결혼한 느낌? 문자로 대화한다고? 진짜 그러네 딱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너무 달랐던 거죠 여주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고 남주는 무력 그래서 처음에 방문 장구 게임 할 때도 여주가 한 소리 한 거죠 방문을 왜 장구냐고 그치? 그럼 남주는 또 화를 내지는 못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면 안 되는가 보다 관계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남주가 퇴근을 하면 여주는 잘 갔다 왔냐면서 하루 종일 자기 있었던 일 얘기하고 남주는 그냥 듣기만 하면서 아 그래? 음 오 이렇게 맞장구만 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또 서로를 막 안 좋아하고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남주가 어려서부터 안정을 추구하던 사람이라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는데 여주를 보자마자 딱 반해서 청혼을 한 거죠 근데 여주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를 보니까 좀 여자에 관심도 없고 믿음직하기도 하고 해서 결혼을 한 거죠 서로 서로 필요한 게 잘 맞아서 결혼을 한 건데 정렬적인 사랑이 없었을 뿐인 거지 그냥 때가 됐고 이 사람이 적당하다 싶으니까 결혼을 한 거구나 그런 결혼 생활을 별탈 없이 유지를 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각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주는 자기 전시를 보러 온 어떤 남자가 자기가 만든 인형을 엄청 사고 싶다고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여서 비디오 가게에서 몇 번 마주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만나니까 서로 호감을 가지게 돼서 약간 관계가 발전한 거지 바람인가? 한편 남주는 그때 오랜만에 대학생 때 했던 스키부 동아리 모임에 가게 되는데 옛날에 약간 썸인 듯 아닌 듯 했던 여자애를 후배를 다시 만나게 돼요 보니까 그 여자 후배는 아직도 남자한테 마음이 있고 다들 다들 집이 설레지 않으니까 설레는 걸 찾아가는구나 그치 집에서는 편안하게 지내더라도 그런 설렘이 좀 그리웠겠죠 그래서 여주는 남주가 회사가 있는 동안 그 전시남 집에 갔다 오고 남주는 회사 점심시간에 여후배 불러서 모텔 가고 그러면서도 둘 다 집에는 꼬박꼬박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주랑 남주랑 입장이 좀 다른 게 여주는 남편만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목석 같으니까 친구한테 전해서 나 연애해 근데 하기 싫은데 근데 너무 외로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주는 그동안 집에서 목석 같았던 이유가 여주가 너무 예민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맞춰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좀 괴로웠는데 새로 만난 후배는 그냥 막 아직도 학생 같고 밝고 명랑하고 귀여우니까 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걔만 만나고 오면 리프레시가 되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한테 더 잘 대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는 외로워서 바람을 피는 거고 남주는 지금 관계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는 거지 근데 진짜 슬프다 뭔가 부부관계가 이렇다는 게 사실 또 사랑이라는 게 윤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 같아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 하나 더 있어요 남주 동생인데 남주는 지금 졸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그 남주 동생은 남주가 다녔던 같은 대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 남주가 했던 스키부 동아리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은 자기 오빠가 여후배랑 바람이 난 걸 알아요 그래서 따로 남주를 찾아가서 그냥 들키지만 마 이러고 나중에 새언니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여주한테 찾아가서 되게 무심한 사람일수록 되게 시시한 여자한테 끌리더라 이런 식으로 언질을 던져요 그 말을 여동생한테 듣고 나서 여주가 엄청 감정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걸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